Q. 생일 콘텐츠를 찍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유키입니다 오늘 제가 생일 콘텐츠를 찍으러 왔는데요 거은 언니가 과연 저한테 뭘 시킬지 좀 궁금한데요 근데 여기 장소가 이미 뭘 할지 좀 예상이 가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호유 안녕 오늘은 너의 생일을 내가 재미나게 꾸며 줄 거야 기대하라고 월요일 날씨 맑아야만 해 포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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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메이크업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한테 지금 제 가방에 있는 제품들도 유키가 추천해 주는 게 꽤 많거든요 항상 저희 멤버들이 유키가 추천해 주면 믿고 사요 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잘 알아서 더 확실하게 유키에게 어울리는 걸 알면 좋지 않을까 해서 퍼스널 컬러 테스트를 보내주게 됐습니다 우탄조비 오메데떰 오늘은 내 생일이다 생일을 맞아 나의 퍼스널 컬러 테스트를 하러 갈 거다 평소에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아서 설레인다 설레는 마음을 담아 생일로 이현씨를 하고 뭐라고? 나 이현씨 잘 못하는데? 테스트를 마친 후에는 그리.. 응? 그리운 나의 공양 일본 음식을 먹으러 갈 거다 야호! 정말 신나는 생일이잖아 뭐라? 내년에는 무엇을 할까? 어.. 이렇다네요 네.. 결국에는 저는 퍼스널 컬러 테스트를 해본다는데요 근데 저도 이거 한참 유행했을 때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혼자서 갈 연기가 안 나가지고 못 가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 이현씨요? 아 저 이현씨도 못하는데 생일 생! 생일이니까 일! 일일 다 해볼 거다 이상한데? 아 이상해요? 그러면 갔다 하겠습니다 다인이 나를 볼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 뭐예요? 하하하하 흰 머리 때 우아하다는 말 듣고 흰 머리 때 우아하다는 말 듣고 음.. 아.. 도시적인 이것도 듣고 그럼 작성하신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유캐님 지금 좋아하는 컬러는 우리 블랙이랑 핑크 적으셨고 의상 기존 봤을 때 어두운 파란색이랑 블랙 적으셨는데 약간 평소에 조금 어두운 기어로 옷을 좀 많이 입으실까요? 블랙이랑 화이트를 좀 많이 입은 것 같아요. 많이 입으시고 혹시 그럼 어두운 파랑이 이렇게 좀 어둡고 짙은 파랑이 느낌이었을까요? 네 약간 그런 색상을 입었을 때 가장 뭔가 주변 사람들이 잘 어울린다 오늘 예쁘다는 옷을 많이 들어가지고 네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탁드립니다. 저희 우리 빨간색 먼저 올려볼 텐데 빨간색 좋아하세요? 아 빨간색 좋아하기는 해요. 저 좋아하기는 해요. 좋습니다. 과연 네 얼굴도 잘 어울릴지? 아 안 어울리네. 벌써 안 어울리는구나. 우리 둘 중에 어떤 게 좀 나아 보이세요? 레드랑 핑크랑 이건가? 이건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너무 잘 봐주고 계세요. 레드 컬러가 아니라 오늘 핑크로 넘어갔을 때 되게 화사하고 투명한 느낌 받아갈 수가 있는 타입이셔서 오늘 레드보단 핑크가 훨씬 잘 어울리는 타입이시긴 하네요. 네. 색깔이 뭐 빠진 것도 가볼게요. 한번 어두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게 더 이목구비가 깔끔하게 정돈돼 보인지 보시면 좀 쉬웠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 브라운 좀 좋아하세요? 이 이동 브라운도 안 좋아해요. 안 좋아요. 너무 다행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채도감 있는 게 좀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리 겨울 브라이트랑 지금 겨울 딥이랑 비교해보면 겨울 딥이 조금 더 차분하고 샤프한 느낌은 들긴 한데 생기가 조금 빠져보이긴 해요. 겨울 브라이트에서 여름 브라이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처럼요. 근데 저 약간 청순하고 여리한 느낌 살릴 거면 이 밝은 여름 브라이트도 괜찮으신데요. 약간 겨울 브라이트가 조금 시크하면서 화려한 느낌 받아가신다면 여름 브라이트는 러블리하고 화사한 느낌 받아갈 수가 있어서 약간 원하시는 이미지 맞춰서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밝아지실 거면 저는 차라리 그레이 말고 흰색을 섞어서 아예 이렇게 화사하고 맑게 오시는 게 훨씬 나으시거든요. 그렇죠? 우리 완전 여름 쿨톤, 겨울 쿨톤 가까우셔서 웜톤은 아니시네요. 네,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쭉쭉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웜톤 가볼 텐데 지금 위에 온라인인 건 쿨톤이에요. 웜톤의 브라이트는 이렇게 노란빛이 많아요. 그래서 표정이 굳어진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레이 섞인 뮤트톤 보다는 여름 뮤트 보다는 차라리 원색을 섞어서 여름 브라이트로 또렷하고 화려한 느낌 받아가는 게 훨씬 잘 어울리는 타입이에요. 평소에 광택감 있는 거 좀 입으실까요? 실크 소재의 어때? 많이는 없는데 있긴 하네요. 있긴 하시고요. 좋습니다. 되게 광택감이 되게 잘 어울리신 타입이신데요? 진짜요? 왜냐하면 지금 광택감은 훨씬 더 얼굴이 불륜감 있게 이체감 있게 올라오는 타입이시기 때문에 광이 없는 것보다 광이 더 있는 게 훨씬 잘 어울리는 타입이시군요. 여기서도 우리 색깔 좀 중요하겠죠? 지금 화이트 너무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이렇게 따사한 핑크 계열로 시원하고 투명하게 넣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조금 더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할 수 있는 베스트 컬러들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짙짙하. 워스트는 가을 뮤트톤 나오셨고요. 그리고 세컨드 두 번째 타입은 여름 라이트 나오셨고요. 그리고 베스트는 뒤에는 여름 브라이트 가을 뮤트 타입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종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제형도 좀 중요하시는데 제형도 없이 매트보다는 조금 촉촉 제형도 잘 봐주세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실 때도 사실 펄이 좀 있어야 잘 봐주세요. 네, 펄 좀 좋아하세요? 어, 아니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컬러감이 이렇게 투명하고 맑게 있어야 되고 특히 펄 올리는 게 너무 잘 어울리시기 때문에 에교 스타일이나 눈 쪽에 조금 포인트로 오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내용은 없으실까요? 펄새 궁금했던 것도 있으실까요? 펄새 궁금한 거요? 네네네. 지금 다 궁금증이 해결된 것 같아요. 진짜요?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제가 여기다 컬러카드 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퍼스널 컬러 테스트 끝났는데요. 이렇게 약간 제가 원래 메이크업은 뮤트 톤을 되게 좋아했는데 뮤트 톤이 되게 별로더라고요. 약간 잘 안 어울리는 색이라고 해서 뭔가 앞으로는 그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여름 브라이트 엄청 밝은 색깔들로 좀 메이크업을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옷 색깔 같은 것도 제가 블랙이랑 화이트 밖에 없어서 무슨 색깔을 약간 사야 되나 무슨 색깔이 잘 어울리니 모르겠어서 지금까지 색깔 있는 옷을 아예 안 샀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색깔 있는 옷들 좀 도전을 해볼까 싶습니다. 고은 언니가 너무 잘 적어져가지고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것들 다 해결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고은 언니 고마워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일본 음식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빠빠이. 네, 이제 가게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밥은 먹을 건데 못 먹을 건지 모르겠어요. 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저 사케덩을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눈에 띄었어요. 진짜 맛있어서 저 국가게우던으로 변병하겠습니다. 그냥 콜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딱 제 스타일이라서 콜라입니다. 사이다는 또 다르더라고요. 콜라가 최고예요. 와사비를 찾았는데 와사비가 아니에요. 너무 바삭한데 너무 바삭한데 너무 바삭한데 네, 이제 다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생일 콘텐츠 촬영 끝인데요. 네, 일단 고은 언니 계획 잘 짜져서 너무 고맙고 네, 이거 생일 전인데 생일 때는 아마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일 잘 보내고 여러분들도 제 생일에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래요. 이건 뭐. 하하. 끝! 유키 생일 축하한다! 다음은 채용이. 아멘